1950년 부산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 부산의 모습 1950년대 범천동, 범일동 일대 보암동에서 바라본 범일동 부산진시장의 인근 모습 아! 부산진시장 모습 그래서 1969년도에 자성입체교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부산 최초의 구름사다리, 구름다리 자성고가교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고가도로 위로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아! 어릴 때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녔죠. 자, 여기 부산이 이런 모습이었네요. 50년 세월 동안에 함께한 자성고가교는 지금은 이렇게 다 철거를 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국가도로가 없어서 신호도를 잘 잡겠네요. 2000년도에는 국가교 국가교 올라갈 때만 약간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국가교의 교육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모순들을 함께하는 기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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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코스는 냉면을 먹으러 갑니다. 네, 호흡 냉면. 네, 다음 코스는 냉면을 먹으러 갑니다.